총 밀떡 3. 사이로 구독해 구독해 너무 늦게 주анию 구독해 구독해 비교 사람 많으면 뭐 디스파트인데 난 왜 가는 줄 아세요? 내가 시청자 있다고 해서 가는 건데 그럼 이거 안 돼? 19년도 때부터 보신 시청자 분이에요 응가 요장님 진짜 혼자 오셨어요? 부산에? 친구랑 왔는데 친구는 야구소로 가고 저만 여기 왔어요 여기가 깜짝 놀래요 진짜로 몇 살이세요? 빠른 북발이요 아 빠른 북발 나도 가야겠다 오늘 너무 시끄럽게 회장 하실래요? 여기 회장이요? 네네 몇 개면 돼요? 아니 여기 회장이 아니라 정.. 정.. 이거 진짜 사이즈가 똑똑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큰 거 같아요 뭐야 가슴이요? 내가 한 번 봐도 될까요? 아니에요 비싼 거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조금 더 큰 거 같아요 아 진짜요? 네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주시면 고맙죠 네 괜찮아요 괜찮다니깐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백청 밴드 우리 커플로? 그럼 괜찮죠 이거는요? 이거 하세요 그럼 먹고 싶은 거 고르세요? 어휴 바지가 크시네요 네 조금 있으면 제 옷장 비울 거거든요 그때 사세요 집이 근데 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양해해주세요 보통 어떤 옷 입으세요? 꽃무늬한테는 그런가요? 아 비슬 있어요 비슬 있어요 우와 이거 어때요? 이거 어디 바캉스 근데 가을 아니에요? 지금 여름 다시 시작했어요 이거 조금 차를 보세요 이거 어떠세요? 한번 입어보세요 없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 나한텐 별로 안 걸렸거든요 다른 것도 봐주세요 아 다른 거요? 이거 한 번밖에 안 입었어요 가을 아니에요 가을 옷은 없어요?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호감아 랩툰 아 이거 한번 기억해보세요 어 이건 귀엽다 팡아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만원에 드릴게요 이건 좀 괜찮아요 아 맞다 물이 렌즈가 물이 렌즈가 이거 물이 렌즈가 아 이거 뭐야 밥풀이 밥풀이 한 3개부도 있었네 고객님 혹시 엑스스몰 사이즈 나 어 네 엑스스몰 엑스엑스스몰 입으시죠? 네 혹시 자라에서 네 유화복 매장에서 산 적 있으세요?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거 드릴게요 사용은 아닌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? 네 어? 괜찮은데?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얼마에요? 뒤에가 좀 별로래요 제가 봤을 땐 우리의 체형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은 한계적이니까 맞아요 있으실 때 사가시는 게 낫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실 때는 뭐 고객님 그럴 거 같으면 지금 당장 자라만 가도 이거 한 5-6만원 해버릴 건데 여기에서는 뭐 만원이나 5천원이나 부르는 게 값인데 고객님 지금 이거 완전 땡잡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잘 어울리신다 고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엉덩이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PT 열심히 해야 돼서 네 너무 엉덩이가 딱 아끼니까 이게 입을 수가 없을 거 같아가지고 고객님한테 이제 그냥 꺼내주면 토달지 말고 갈아입고 오세요 네 물견은 상관없어요 들으셨죠? 갈아입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객님은 지금 엉덩이가 없다고 돌려가면서 추천한 건가요? 완전 예뻐요 고객님 거다 진짜 고객님 오늘 진짜 잘 오셨다 완전 이거는 좀 싸게 해드릴게요 약간 연도가 좀 많이 입어야 되는 상품이니까 한 8천원 5천원에 해주래요 사람들이 여기에 말타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정품 폴로이기 때문에 자기야 왜 계속 치마거려 가을로 찾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어때요?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혹시 바지는 입을 필요하세요? 바지 맞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꼬리났어요 여기 옆에서 한번 입어봐요 와 잘 어울리네요 어? 미쳤다 고객님 진짜 예뻐요 좀 발만 해봐요 이런 바지를 안 입어봐가지고 고객님이 입으셨을 때는 제가 이렇게 딱 입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데요 약간 너무 돼지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고객님이 입으셨을 때는 힙업이 되어있으니까 굉장히 예뻐거든요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 같아요 어 아닌데? 별로 안 짧아 보이는데 예뻐요 이거 이건 아닌 거 같대요 이거 맞으러 홀로 빨간색 하세요 어?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이렇게 입을 수도 있는데 등이 이만큼 파여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입고 와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다 선생님 이 가게 이쁜 거는 안 팔고 이상한 거만 파는데 얼른 도망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만원 이거는 한 에이 기부니까 이거는 한 5,000원? 아우 안 되겠다 이거 7,000원? 이거 만원 5,000원 좋아요 다 기부될 거라서 네 3,000원 할까요? 기부천사시네요 진짜 멋있다 좋은 주인 만나서 다행이고 예쁜 모습으로 보여줘라 얘들아 고마웠다 얘들아 내 옷장을 채워줘서 고마웠어 됐어 왜 wreck아 histories 애들 Ivano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